아니 저도 그런 거 봐요. 가끔가다가 정말 너무 어린 학생들 막 초등학교 저학년도 안 된 친구들이 정치적인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막 구호 외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저도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어느 정도 사 이제 자기가 커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어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오히려 그런 거 칭찬을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젊은 우리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 가져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아가서 우리 설전 라이브도 좀 많이 봐주고 아니 과거에 지난번에 우리 문자 소개할 때 보면 고등학생이 이제 많이 본다고. 네 학생들이 막 그래서 우리 막 농담삼아 재수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재수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아무튼 어찌 됐든 그래서 이거는 장려해 줄 일이고 오히려 이런 친구들 저희가 어떻게 저희 당을 지지하게끔 만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부적절한 생각. 이분은 그냥 꼰대 증명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이번에. 웹툰협회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이 문제라고 만약에 문체부에서 지적을 한다면 3.1 만세운동 당시에 유관순 10세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4.19 혁명때도 수송초등학교에서도 시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숙했죠. 그러네요. 저도 초등학생 폄하 발언도 취소하겠습니다. 약간 위험했어. 사실은 자신 스스로의 자기결정 능력을 가지고 정치 사안이나 사회 현상에 판단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김종혁 비대위원이 아마 현직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좀 괴로운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나이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생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서슬퍼렛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자태라고 하기 어렵다. 뒷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한 거죠. 과거에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영웅담으로 보면서 불과 몇 살 어린 고등학생이 정치 풍자 만화를 그린 게 왜 문제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전에 SNL에 그런 사회 풍자가 걸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인이 대학 시절에 이렇게 모의 재판을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외가로 피신을 3개월인가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무용담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은 말마저도 지금 부인하는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만들거나 또는 내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너무 뭐랄까 지금 조바심이나 유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발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정부 여당이 아무튼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또한 정부 여당이 없jä는 데에는 좀 더 높은 부인 타입을 시작해 주시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